곱이 꽉 찬 곱창구실 곱참구 술안주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바구니 풍성하게 해드릴 가치플레이어 시작합니다 곱창볶음이라더니 이건 그냥 새소볶음? 꽉 찼다더니 국은 어디에? 진짜 곱창볶음 가치플레이어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짜잔 3대7 이온 전통 곱창의 맛 DH푸드의 곱창소식 모듬 볶음 세트입니다 곱창, 오픈대창, 깐냥, 염통 4가지 부위를 한 번에 기름기는 적고 속이 꽉 찬 곱 알람감 올라 연육제 사용 노 24시간 염지 숙성에 솥에 삶지 않고 스팀오븐에 초벌에 쫙 뺀 기름기 미리 볶지하라 더 맛있다 DH푸드의 곱창소식 모듬 볶음 세트입니다 계세요? 곱창볶음 싫어하는 분 계세요? 그렇죠 없죠? 이렇게 싱싱하고 곱이 꽉 찬 곱창소식 모듬 볶음 세트라면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? 술안주로 제가 예전에 곱창볶음 키트를 주문한 적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다 볶아져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곱창소식 모듬 볶음 세트는 곱창이 생물입니다 원료 그대로 깨끗함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곱창소식 모듬 볶음 세트는 생물에 대한 자신감으로 고객들이 직접 곱창의 상태를 확인하고 요리할 수 있도록 부산물, 양념, 채소를 따로 포장했는데요 곱창소식 모듬 볶음 세트 얼른 먹어보죠 자 이게 지금 볶아 놓은 상태잖아요 크 그냥 보십쇼 자 먼저 맛을 좀 볼까요 저희가 치즈 곱창 자체가 일단 너무 쫄깃쫄깃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 고비 꽉 찬 곱창 고식 꽉 찬 곱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대창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오픈 대창이에요 이름을 조금 더 줄이고 그 안에 양념이 더 잘 배일 수 있어서 잡내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깐 양은 많이 안 먹어봤어요 사실 근데 씹는 매력이 있네요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너무 재밌고 꼬들꼬들하고 거기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염통인데요 고기의 맛이 물씬 나기 때문에 고기 매니아 분들은 색다르게 즐겨보시면 편하게 네 가지 맛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내장류는 즐길 수 있어서 연육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곱창 소식 모든 볶음 세트는 연육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깨끗하고 부산물 본연의 질감이 살아있죠 바지를 첨가해서 그런지 잡내가 잘 잡혔네요 저기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테라스에 테이프를 딱 까고 그 위에 버노놓고 곱창 소식 모든 볶음 세트를 딱 볶아주면서 소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침 고이신 분들 딱 걸렸어요 뭘 망설이십니까 디에치푸드의 곱창 소식 모든 볶음 세트를 여러분의 쇼핑 플레일리스트에 추천합니다 또 윗soci상 내 лич적인 전반의52 4 5 5 5 5 6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